V.I.P님의 엄지나님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슬랩한 수용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 한번 외쳐둘게요 오늘은 구구덕 구구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감리 고아 안녕하세요 방송 보면서 자 광고 처음 봤다 아 진짜요? 광고 많이 나왔을텐데 일단 초콜릿 좀 잠깐 먹고요 아 진짜요? 어제 못먹은 초콜릿 오늘 먹었습니다 초콜릿 맛있네요 구아 아니여 해요 음 음 맛있다 초콜릿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방송 방송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음 초콜릿 진짜 맛있네 하하하하하하 어제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주는 그런 날이었죠 어우 초콜릿 맛있다 이러고 싶었어 원래 방송 전에 먹을 수도 있었지만 자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뭐야 구구덕을 하시는 분이 안계시는건가 일단은 제 추리력을 보이기 위해 네 아 구구덕 깔아야되긴 하는데 아 채쌍물깐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구덕 어제는 육체노동을 했다면 오늘은 정신노동을 하는 게임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비번으로 설정 안했던것 같은데 비공개 자 들어오시구요 네 들어오세요 자 방풀은 하시면 안되구요 클래식 드리프트 거이사냐 먹고튀기 할로윈도 있어요 클래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설정 어 오케이 여기다 비둘기 자경단 하나방님 고아 안녕하세요 가방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나 이거 설정할지 모르는데 방을 만드시면은 제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덕이라고요 본격 출입게임입니다 네 추리력을 자기가 추리력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죠 어제는 제가 어 머리를 쓰는게 아니고 몸을 썼기 때문에 못했던거고 오늘은 머리를 쓰는거기 때문에 잘하는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 게임은 고시나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겁니다 고시나리 못하는거 아니에요 머리 씌는거면은 잘하는거죠 제 몸을 못쓰지만 머리는 씰줄 안다구요 단지 이거를 어떻게 설정한지 모르는것 때문에 로비 로비 다 오프라인이야 아직 안들어오셨어 하파니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리에만 심으신것을 현행합니다 아직 아무도 안들어오셨기 때문에 다른 게임 생각해보세요 뭔소리에요 생각하려고 지금 이 게임하는거에요 머리가 완전 뭔소리에요 저기 저기 그 팩트폭력 그만두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셨던 분이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일단은 게임 생성 맞아요 이제 고시나리도 종합게임 종합게임 스팀어로서 이것저것 해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회의 투표 됐고 역할은 그 네 초능력자 투명오리도 있고 스파이 변장수 변장수 필요없겠다 식인종 연예인 탐정 도도새 저장 암살 재밌어요 진짜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승인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내가 이거 잠깐만 이거 맨 위에다 한거같아 그래서 채팅창도 안고 아무것도 안뜨네 업데이 끝 됐어 이제 다 떴어 아 이거 아래로 내놓은다는거 안내렸네 왼쪽위 보기 눌러주세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고시나리한테 당하는걸 시작하게 되실겁니다 여러분 방플은 절대 금지로 하구요 여러분들 머리를 써서 잡고 싶으시면은 네 방플을 꺼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방송을 켜놓고 잠깐 방송을 내려놓고 하시는걸 가장 추천드리구요 하나타님 어서오시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타님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타님 목소리 좋다 라고 하시네요 네 네 엄지나니님께서 지금 하나타님이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 칭찬 칭찬을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악타드님 네 아하 가방님 가방님 아재개그 아니 가방님이 손을 넘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손을 넘느냐고 얘기를 해요 저런 말도 안했는데 또 이제 글씨 그청하겠지 이제 자 얼른 들어와요 자 얼른 들어와요 난 손아닌 뭔소리에요 고씨만 죽이는 엄지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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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자체부터 이미 고씨나리가 범인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듯한 약간 자 더 들어오실 분이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팔로우 하하하하 팔로우 하하하하 팔로우 하신 분 저기 고씨나리 룸에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소한 4명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방님도 한판 하시죠 아 가방님은 머리 씌는 것보다는 저기 에임 에임이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지 머리 씌는 것도 잘하시고 네 아니 마이크 굳이 안 켜도 돼요 여기 그냥 이걸로 해도 돼요 하하하 엄지님 파보 네 이렇게 남길 수 있어요 깔아야 네 맞아요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한 구구덕입니다 한분 더 오셔야 시작이 가능하구요 최소가 4명이라서요 네 아 5명이네요 포디님 어서 오시구요 이번에 처음 고씨나리 팔로우 해주신 분이신가요 자 머리를 씌고 싶으신 분들 고씨나리 방송에 오시는 것을 고씨님 힘드네 뭐가 힘들어요 포디님 어서 오시구요 마이크는 끄고 어차피 제가 방송 방송 마이크로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린 들어와요 142연 위야오 포디님 어서 오시구요 근데 목소리가 좀 잘 안들리는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씨님 놀아주세요 뭔소리에요 제가 여러분을 놀아드리는거죠 제가 여러분을 놀아드리는 겁니다 가방님 오랜만에 오셔놓고 지금 고씨나리한테 지금 팩트라든가 팩트폭력이라든가 이런거 안됩니다 자주 놀러와 주셔야되요 반대로 돌아야지 반대로 돌아야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돼때 저는 반대방향을 돕니다 어 찾아셔 죽임 아이디가 좀 살벌한데요 네 어 천사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민하겠다고 뭐가요 뭐가 고민해요 치느님한테 고민이 어딨어요 자 방플은 대두림을 자제해주시구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아직 아니 한판 빨리 끝나요 자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걸로 하면요 이런식으로 이제 이런식으로 이따가 내가 놀래라 놀랬죠 고씨나리 보니까 놀랬죠 보디님 어서오세요 음 뭐야 근데 엄지님 어디계셔 마이크 안들려요? 아 목소리 안들려요? Answer 오바쓰고 와 오바쓸고 마이크 마이크 안들립니까? 오바쓰고 마이크 안들려요? 나 지금까지 말했는데 마이크 껴대요 마이크 껴대요 마이크 어떻게 켜요 이거 그 아 됐죠 됐죠 아 젠장 깜짝이야 놀랬네 아니 내가 누르고 마이크를 왜 껐지 됐죠 지금까지 말 계속했는데 자 누가 범일까 누가 범일까 누가 범일까 일단은 제일 의심가는게 이분입니다 고스만 죽이는 엄지님 제일 의심갑니다 제일 의심이에요 봐요 반풀 금지입니다 누가 봐도 고스님이라뇨 뭔소리에요 자 반풀은 금지에요 반풀 금지 봐봐 벌써 여기 누가 비둘기가 죽어있잖아 멘티시니 고아 안녕하세요 과연 이제 누군가가 죽겠지 이제 곧 있으면 누군가가 죽겠지 안녕 안녕 이쁜데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뭐라고 뭐라고 시청자라고 응 이쁘구만 자 네 검은콩님 미션으로 미션으로 안녕하세요 하나타님 자 하나타님 안녕하세요 안하면 들키잖아요 안하면 들키잖아요 뭔소리에요 뭘 들켜요 들킬리가 없는데 아 그전엔 엄청 잘했는데 아 아 진짜요 발견됨 이거 뭐야 뭐가 발견된거야 그렇구만 몰라 이 역할에 대해서 몰라 그니까 방을 파줘야돼 내가 게임을 즐길 줄은 아닌데 뭘 설정하는걸 못하겠어 이거 어렵더라구 뭐야 진거야 이겼네 이겼네 봤죠 이렇게 하는겁니다 여러분 와 오스님 진거라고요 이긴거 아니였어요 나 이긴건줄 아는데 자 방을 파주세요 누가 파실래요 방을 방을 누가 파실래요 방 누가 파실래요 나 파카요 설정 잘 몰라요 설정 다 근데 저 목소리 들려봐요 에 들려요 몰라요 구구도 업데트 업데트해야되요 업데트해야되요 업데트한거 딱 이거밖에 없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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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도 도둑개 지워버려 도둑개 지워버려 뭐 지워버려 뭐 여기하자 어 탐정 황골매 대머리독수리는 또 뭐야 먹어야지 대머리독수리요 그 직업 오른쪽 위에 아이 버튼 누르시면 다 나와요. 근데 이 다섯 명이서 대머리 독수리는 좀 넘어간다. 왜요? 대머리 독수리는 안 돼요. 대머리 독수리가 났다고요? 네? 대머리 독수리 넘으면 우리가 뭐라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방장을 넘기면 되는구나! 역시 머리가 좋아. 자, 일단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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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가합니다. 어, 잘해보는... 고 시나리보다 잘해보이는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업데이트 됐어요. 얼른 들어와요. 방장을 어떻게 넘겨? 게임 설정 말고 밖에 있는 설정 나온 다음에 플레이어 누르면 됩니다. 방장을 어떻게 넘겨요? 오른쪽 위에 설정. 방장. 넘기고 싶어요. 방장. 넘기고 싶어요. 방장. 이 엄지님한테 넘기고 싶은데? 뭐야? 톱니 옆에 둘러요. 근데! 마이크 소리가 톱니 일단 누르고. 네. 플레이어. 아하! 아, 이거 소리를 높이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설정해서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드릴까? 엄지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세요. 저는 준비할게요. 이제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네요. 저기. 저기 옷 골라요. 저기 쇼핑해요. 저기 옷 골라요. 아직 한 분 더 들어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어디 안 해 놓기? 자, 플레이 하는 동안에는 방플은 금지입니다. 여보세요? 이게 광저희입니다. 하나 말하지만. 자, 포디님하고 곱슨만 죽이는 엄지님. 못 죽이죠, 근데? 네. 못 죽이죠? 곱슨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야, 절대자. 곱슨은 절대자라고. 잡을 수가 없어. 과연? 과연이라니요, 하나타님. 잡, 잡, 안 돼요. 잡히면 안 돼. 곱슨하니가 그래도, 어, 방송의 주인인데 일찍 잡혀버리면은 관전밖에 더 하는 거예요? 네, 큰일 나요. 안 돼요. 카메라맨 하는 거잖아요. 카메라. 카메라맨이네요, 그러면. 자, 얼른 들어와요. 검은콩님 들어오면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여섯 명이죠? 이력함, 딱 한 명 보면. 그쵸, 여섯 명이죠. 아,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촌 그레이트님, 그레이크님, 팔로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들어와요. 뭐하는 거야?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아니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대신, 그, 플레이하는 동화에는, 방풀만 안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풀만 안하시면 됩니다. 아유, 관계없어요. 게임상에서는, 성인이든, 어, 성인이든, 어린이든, 다 똑같은, 기준에서, 잘하시는 분이, 형아, 형 누나 아니겠습니까? 봐봐요. 맞아요. 양심 없으면 게임 못해요. 맞아요. 고스나리가 양심 빼면, 시체여가지고, 어, 라방띠님 어서 오시구요. 자, 한 분 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하, 뭐냐, 저기 누구냐, 하나탄님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지금. 원, 뱅솔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양심 빼면, 시, 뭐지? 시체입니다. 자, 레디 하세요. 시작하게. 시작하세요. 하나탄님, 검은콩님. 레디를 박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요? 댕쏠리 댕쏠리. 음, 자, 방풀은 금지구요. 과연, 골씨나리는 뭘까? 골씨나리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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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퍼즐 맞추기 재밌구만. 자, 방풀은 금지이기 때문에. 오, 찾아쳐 죽이니. 하나탄님이 여기 계셨네.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아, 됐다. 어, 잠깐만요. 자, 됐다. 증거 드러내기. 자, 4D님께서,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재미실 책 재미없을지는 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망끼리, 안녕하세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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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란 말이야 자 아니 아니 오지마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죽일거 같잖아 아이디부터가 죽일거 같잖아 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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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인성봐바 조류 변사체 발견됨 과연 누가 범이니까 과연 누가 범일까요 누가 누가 검은콩님 죽였어요 제건대 아 여기 늘 뒷골목 쪽이요 뒷골목 쪽 아 진짜요? 골목 쪽이라고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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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이라는거잖아 여기쪽에 있었다는거면은 내가 못본사람이 엄지님 봤고 하나타 하나타님 못봤는데 지금 이렇게 두분 못봤어 라방띠님하고 이렇게는 봤거든 찾아서 죽임님 하나타님 둘중에 한분인데 아까 아이디가 여기쪽이 더 특강해 왔다가 대광장 쪽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난 누군지 알았다 그자 미션합시다 여러분 난 누군지 알았다 흑흑흑 그쵸 아직은 살려두겠습니다 아직은 살려둘게요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대찌님 고아안냐 드디어 구구덕의 고수 대찌님이 오셨다 단판을 죽여야겠다 단판을 죽여야겠다 뭔소리에요 수상해 아이디가 수상해 찾아서 죽임이래요 찾아서 죽임 진짜 죽일까? 제가 이분을 범인으로 지복했거든 네 여기 들어갈 수 있었구나 화재진압하기? 화재진압하기? 어 꺼졌네 아 구미온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네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구덕 방송 중에는 방프른 금지입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하시고 잠깐 방송은 나가지 마시고 잠깐 내려놓은 상태에서 게임을 즐겨주시면은 더욱더 재밌는 게임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여기 보디님이 나 따라와 어떻게 들어가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네리에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아 진짜요?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구구덕 하면서 투스무소리 알아보기 뭐 누구에요? 사실 얼마나 지났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님 어떤 죄를 고하시겠어요? 깃털킹이나 출신구 다른 새들을 차별해왔습니다 당신인가요? 내 염려가 둘이 다음에 더 큰 실패 야 뭐야 엄지님 여기 계시잖아 젠장 내가 범인이었으면은 바로 그냥 댕각인데 젠장 아 아쉽다 웨어페어님 음 오늘도 평화로운 이미 검은콩님은 저쪽 뭐냐 저기 이케카이로 가셨지만 네 이케카이로 가셨지만 검은콩님께서는 이케카이로 가셨지만 용사님이 되었다고 한다 왜 4명이 됐어 이제? 이거 엄지님, 하나찬님, 포디님은 여기 계셔 그렇다는거는 내가 처음에 지목했던 찾아서 죽인님도 계시네 네 그러면은 방코드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아 방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코드를 하신 다음에 설정을 미리 하세요 설정 못해.. 뭐야? 주목? 뭐야 뭐에요? 왜왜왜 어 어 어 이거 알지 근데 저는 확실히 이 찾아수어 죽임님이 가장 희생하긴 해 누구 알아요? 이 사람 뭔지 했을때 유일하게 못봤던 분이 하나타님하고 찾아수어 죽임님이거든요 근데 하나타님은 제가 직업을 알고 있어서 빼야돼요 그런가? 직업이 뭔데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경단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아오 자경단은 직업 알면은 그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하거든요 그게 아냐 그 자경단은 거의 같은팀인데 아 그렇네 몰라 일단은 난 결정했어 직업을 알 수 있는건 암솟잖아요 난 결정했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직 암솟자고 암솟자고 잘가요 사요 나라 네 자 제발 아니면 저는 죽겠습니다 있지 어 뭐야 일반 일반뿐이었어? 뭐야 어 이쁜데 너 이름은 뭐니 이름은 뭐니 이름은 뭐니 이름은 뭐니 뭐라고? 시청자라고? 좋아 뽀뽀 한번 갈게 오케이 왜 저래 어 일단은 클래식 클래식부터 클래식부터 뭐야 이분 누구야 뭐야 우와 이거였어? 야 그렇구나 야 야 야 나 충격먹었어 야 어 너무 하네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니 아이디가 너무 강렬했어요 최상물관님 트위치 아이디는 되게 세련됐는데 왜 구구덕 아이디는 살벌해요 엄청 살벌해 너무 살벌했어 ㅋㅋㅋㅋ 저 사람이네 야 그렇구나 맞네 그런 거였어 전혀 나고 헤미가 있었고 나 지금 2명에 제거해가지고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 빠르게 안 났네요 이제 과연 마치시키 있겠지 응 역시 여기에 아시구 그렇구만 야 진짜 야 근데 영배가 타시면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 너무하는군 어차피 틀리진 않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빨리 주세요 끝냈시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겼다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겼네요 이거 코드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코드 왔구요 이쪽 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배드 배드 저기 그 누구냐 가방님의 동생분 아니십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방 여기 방은 나와구요 아까 그 트위치에 나온 코드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니까 KU와 보이기 K KU 어 대찌 아 대찌님 대찌님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죠? 빨리 눌러줘요 배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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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nel 상상 자기 설정이 미팅해가지고 방을 들어가야돼 자 들어오세요 어라 어디가요 여기 있어요 들어오세요 보이기 EWHCJTU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엄진이 저주한 드디어 엄진이 안티가 한 명 더 생겼다 좋아 골씨나리의 조력자 든든한 조력자 검은콩님입니다 뭐 제가 일신이에요 뭔 소리에요 뭔 소리에요 자 레디 레디 해주시구요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교촌 그레이트 아 교촌 그레이크님 어서오시구요 한 판만 관전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대치님 시작 직업 설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작해요 빨리 직업 설정이고 뭐고 시작해버려요 막 뭐라고 하기 이 딸이면 뭐라고 못해 대치님 우리 고스네리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다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죠 왜 들어왔냐고 그럼요 들령님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코드는 보이시죠? 코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르면 마르면 마르시고 재밌는 구구덕 어 방 뭐냐 저기 플레이 중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플을 그러니까 방플은 최대한 피해주시구요 방송을 나가주시면 마시구요 그 방송을 잠깐 내려놓고 플레이해주시면은 더욱더 즐거운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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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명인데 왜 우리가 하나일까 좋아 잠깐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키우기 위해서 다 키우겠어 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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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네리님 팬이에요 왜 두명 우리 이렇게 아 진짜 별로 고스네리님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해요 아 별로 아 아니 좀 아니 고스님 손 잡지 마세요 아니 할 수 있잖아요 omorph 자 엄지님 레디 고스님 아 아니구나 거무송림 레디 거무송림이 레디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응 좋아 과연 누가 범인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씨나리 드디어 추리 시작하는건가 아 이게 지 능지가 딸리면은 이 게임 못하죠 근데 골씨나리는 능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칭 아이큐 200 이상입니다 뭐라구요? 뭐라구요? 나 지금 진지해졌어 지금 나리님 못생겼어요 누구에요? 지금 대찌님 같은데 제 얼굴 못봤잖아요 제 얼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언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나서 아 골씨님 반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절대 안나오겠지만 골씨님 포켓몬 닮았어요 이런 말은 나올거에요 네 어... 어 뭐야 나 저쪽에다 안났는데 굿 굿 아주좋아 아주좋아 보물 정리하기 어 여기 지금 다들 계시네 일단은 이분들은 아직까지 범인은 아니야 내가 보물이긴하지 내가 보물이긴하지 내가 좀 보물이긴하지 내가 좀 보물이긴하지 지금 옆방에서 DM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동생이 베드킹이에요 여기 참여있어요 지금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가시죠 아 냄새 흐흫 자아 과연 골씨나리는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어 대출이라면은 아직 실 뭐냐 의심가는 범인은 없습니다 의심가는 범인은 없구요 뭐야 이걸 쌓는건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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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는거구나 야 포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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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부르고 싶었어요 들령님 어서오시구요 응 지금 제일 의심가는 사람이 여기있구만 이 엄지님 포디님 의심이 가는군 현장 칼만 들고있으면 바로 먼저 살살했습니다 음 쥐접기 이건 뭐지? 뭐지 이거는? 이건 뭐어떻게 하는거야 아아 이렇게? 자 일단 나쁘진 않아요 해골 부수기 됐구요 뼈청소하기 이거이거이거이거 미션 하나하나가 이렇게 떠들면은 고스나리가 이렇게 떠들면은 범인이 아니라는거를 됐어 됐어 일단은 곧 살인사건이 일어날때가 됐는데 고스나의 쇼츠 영상에서 어제 올린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나쁜 노트가 하나 있을겁니다 이건 뭐야? 동전줄께? 굿 그레이생님 대화하고 싶은데 근처에 아무도 없다 젠장 현실같아서 싫다 지도 얻기 지도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거야? 이건가? 또 지도 얻기 어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아 이러면은 고스나리가 추리를 시작할 수가 없는데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하! 이렇게 하는거야?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야? 어 네? 뭐야! 누군가는 떠나야해 자아 일단은 특별히 의심가는 사람 있었습니까? 의심가는 사람 있었습니까? 의심가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니까요 어 하티 라방티님 하러 요 일단 아 일단 한명은 죽여야되니까 어 아이디가 맘에 안드는 고스만 중이는 엄지님 가겠습니다 네 흐흐흫흫흫 아이디가 맘에 안들어 네 나를 죽여? 네 몰라 이거는 이거는 개인 사심으로 그냥 추리할거야 네 몰라 그냥 기분 나빠 아이디가 아 아 고스만은 죽어? 뭔 소리에요 아 저요 저희 엄지님이 뭐 어때서요? 엄지님 앞에 봐봐요 고스만 죽이는 엄지님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저건 설레하잖아요 고스만 죽어요 엄지님이요 뭔 소리에요 저 왠지 내가 먼저 죽을거같은데 어 엄지님 잘가요 어 뭐야 나 죽었어 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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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과연 누굴까 누굴 까 엄지님 저주하는 검은콩님이까? 와 고스부터 죽이는 게 어딨어요 이거 진짜 야 전혀 의심이 없는 하나타니 배드킹 형구만 봐봐요 이게 고스나리부터 먼저 죽이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다녀가지고 죽일깍을 못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3,4명씩 다녔어 두세 명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한 명만 다니고 따로따로 다녀가지고 죽일깍을 안 나와 오늘도 고스나리부터 시작합니다 맞아요 우리 3명 가시죠 고고 10명인데요? 4명이에요? 5명 가시죠 10명, 10명이라고요 지금 저희 풀이 10명인데 풀이, 아닌데 풀이 16명인데 아 지금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아 그럼요 심돌님 들어오세요 네 잠깐 한분만 기덕, 심돌님 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네 진짜 골스나리부터 먼저 죽이지 않았으면 정말 착하신 분들인데 네 골스나리부터 먼저 죽이셔가지고 그렇게 착하진 않네요 네 그님 제가 그 오래되면은 골스님 먼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에요 그 뭔 소리에요 지금 그걸 공략이라고 내거는 거에요 지금 네 이제 Definitely 예 Ready Both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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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내 동생인거 알겠어? 네? 초등학자가 제일 재밌는 점이 있어요? 초등학자가 뭐래봐요? 오리 재밌던데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작하고 게임 때 말해드릴게요 네? 다운로드 중이라니까 좀만 기다리도록 하죠 그 여러분 폭탄강이랑 비둘기 넣었으니까 뭉쳐 다니시면 아마도 비둘기 생리나 오리가 죽을 위험이 커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아주 상냥한 상냥한 뭐냐 저기 그 목소리로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 죽일겁니다 네 그럼 저도 고생님 죽이죠 먼저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면요 일단은 배드킹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디 맘에 안드는거 다 한명씩 시청하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고수 죽이러 오신거에요? 네 뭔 소리에요? 아니 맞죠 맞죠 아니 저 돈을 죽인다며요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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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먼저 죽이신다고? 그냥 제가 딱 먼저 죽여드리고 딱 가보려고요 어딜가요 자 여기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네 힘입니다 힘 이게 넘는건가? 나한테는 모르겠다 어? 자 한 분 더 들어오실거니까 좀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대요 지옥언니 저는 부족을 눌렀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이거 킬 잡는 킬가 잡는게 어렵네 이거 자 과연 어느 분이 어 조용해 조용해 조용 다같이 다 같이 조용합시다 어? 조용합시다 한 분 오신대 하나 마다 난 조용 안왔뎗짐 ús 아 이스턴bereich 와이파이 주르르륵이라네요 일단은 순돌리 한판 하고 있을게요 끝나면 아마 다 될 것 같은데 한판 먼저 시작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해요 자 누가 범인일지 자 누가 누가 범인일지 누가 범인일지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죽이지마 여기 있는 샵을 자꾸 나 따라다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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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따라와요 오지마 나 미션해야 한단말이예요 미션해야돼 미션 어디있지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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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이 죽인대요 살려주세요 제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우리 형제다 당신은 죽이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 오케이 됐어 네 우리 가족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 2년까지 올라왔다고 제가 딱 말했죠 제가 딱 어 죽일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 알았어요 가요 따라오지마요 진짜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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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션해야 한단말이야 미션해야 한단말이야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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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하실래요 빙글빙글 그래요 빙글빙글 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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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들 여기에서 내려오지않았어요 그런가 뭐야 어 대찐님 의심된다 깜짝이야 저는 곰을찾기를 하고있었을때입니다 고수님이 왜있어요 나 일단 미션좀하고 나 지금 잠깐 미션좀하고 나 지금 미션좀하고 아이 그러지 마요 입에 발린소리 하지 마요 팬 아닌거 다 알아요 안티 팬이잖아요 안 reacts 아 재밌겠다 푸슥푸슥 푸슥푸슥 어 뭐나 오지마어 가 따러 오지마어 나 미션이어야 된다고 그러지마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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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요 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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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예요? 뭐야? 엄지님이 돌아가셨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엄지님 근처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 일단.. 일단.. 저랑 포디님은 같이 다니고 있었구요 아.. 그래요? 엔비실 아래.. 네.. 먼저 말하세요 근데.. 예.. 그 고스나이.. 그 고스나이.. 일단은.. 예.. 대찐이 하나망님.. 검은콩님 못 봤고 그레이생님하고 포디님하고 하나팀님하고 봤어요 베드키님하고 라방님은 잘 모르겠네 하나 제가 말하시다 그 거위는 못 가는 지역을 아주 장단하게 잘 내려오더라구요 어.. 누구야? 나리님이요 벌써 그 반장님 누구지? 아.. 아 이미 죽었어요 이런.. 돌고래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아.. 못 본 사람을 투표해야 하는데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못 본 사람이 아니라 님은 고이가 아니에요 관장님 해보고 싶네요 들어와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아직 6명이나 자리가 남았는걸요 나리님.. 나리님.. 들어보세요 관장님 거의 아닙니다 딱 하나 말하지만 설마 지금.. 네.. 투표로 고스나리부터 죽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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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야 살았다 야아.. 죽는줄 알았네 야.. 와.. 이거 안 죽은거야? 너무 한다 진짜 고스나리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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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잼 님들 님들 그레잼 님들 고치님이에요 고치님 하나타님 유일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타님 네? 뭐야 누군가는 떠나야 해 또 고스나리 보내지 말고요 진짜 진지하게 해요 진짜 이게 맞나? 네 진짜 진지하게 해요 어차피 여기 달아야지 않나 이건 진짜 진짜 진지하게 저는 지금 배드키님하고 라방띠님만 제대로 못 봤어 그.. 아린님 네 그.. 제대로 못 본거 다 됐고 일단 그 거의 다 못 가는 지역을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내려오는가 보고 그런거에요 어.. 그런가? 아린님 네 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랑 포디님이랑 빙글빙글 돌고 있던데 아시죠? 아 네네네 그 위에 길은.. 못가요 아.. 일반 시민은 아린님 그래요? 직업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요? 알려주면 안되죠 알려주면 안된다 오케이 가요 오케이 알려주면 안되요 아 일단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니기 마음에 안들다고 죽여버리시면 어떡해요 야 진짜 마음에 안된다고 죽이는거에요? 야 고시나리라는 아이디가 마음에 안들어서 죽이는거에요? 너무한다 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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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진짜.. 너무하네.. 야.. 어디를 못 올라갔어야 되는거야? 아.. 여기를 못 올라.. 여기는 올라가는거고 엄지님 안녕하세요? 네 엄지님 안녕하세요? 네 거의 죽였어요 잘 됐네요 제가 엄지님 먼저 죽일 수 있었는데요 어디가요 얘기해야죠 우리 둘은 얘기를 해야돼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요 일로와요 껌딱지처럼 내가 따라다닌다 내가 따라다닌다 대화 안되요 지금 엄지님하고 밖에 대화 안됩니다 일로와요 좋아 자 앱좀 지울게요 알겠습니다 대치님 여기 계신다 그래도 대화가 안되지 야.. 이거는 뭐 고쓰나리가 절대로 불리한 게임이네 그냥 뭐만하면 그냥 고쓰나리부터 먼저 지우고 우와 누구야 자 볼까? 누구에요 누가 범인 이에요 아 나네 예 여기요 근데 말할게 있는데 저 자경단입니다 네 자경단인데 왜 살았어요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제가 자경단이야 어? 어차피 네 어차피 갑자기요? 안녕히 가세요 방영단이 두개가 될 수 있어요 그 아 일단은 그레이 생님을 달고 아니면은 하라방님을 달면 돼요 순화작기 뭐야 하라방님 너랑 초반에 있었는데 같이 고쓰나리는 여기지요 안돼 안녕히 가세요 안돼 이건 아니잖아 안돼 어우 잔인하다 야 왜 이렇게 추리력이 좋아 아 고쓰나리님 죄송합니다 고쓰나리님 이거 속일 수가 없네 고쓰나리라는 저기 그 이름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 고쓰나리님 진짜 상당히 억가당하셨더라구요 억가당하셨더라구요 처음에 우리 이민들 모르고 저도 투표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투표가 아니 투표가 무효표보다 저한테 투표한게 더 많더라구 네 그냥 그냥 뭐 같은 범인이든 아니든 그냥 먼저 잡고 시작해야겠다 이 생각이었어 지금 다들 보니까 애초에 다 그런 생각으로 하기는 하죠 다들 하하하하 뭐야 아 쟀다 걔도 이겼다 이겼네요 아쉽네요 진짜 웃겼어 아 근데 우리 한 번 줄고 있을 때 반자리에 내려와서 엄청나게 가지고 이거 하면은 아 진짜 이거 재밌네 자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거울 거울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 그래도 나 죽여신 분 정말 버렸는 거야 자 일단은 승돌림 들어오시구요 흐흐흫 아 근데 우리 아니 고슨님 리그 마음에 안 든다고 진짜 죽여버리시면 어떡해요 안와 제가 뭐든 뭐든 힐각이 너무 맛있게 쓰셨어요 준비하세요 미안해요 미안해 제가 뭐든 제 역할은 시체였습니다 젠장 시체온 반장 어이 고스나리 어이 고스나리 눌러서 말하기로 바꿔라 하하하하 뭐라구요? 눌러서 말하기로 바꿔주세요 뭘 뭘 바.. 뭐 바꾸라구요? 눌러서 말하기 눌러서 말하기로? 시체온 반장 잘 쓰면 좋은데 저거 시체온 반장 잘 쓰면 좋은데 저거 시체온 반장 잘 쓰면 좋은데 저거 하필 왜 왜 토탈에 걸리냐고 이거 또 스팀원은 얻과당하는게 궁금해지고 오케이 인정 그렇긴 해요 오케이 아아 눌러서 말하기 오케이 찬도이님이었나? 네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온라인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고 뷰.. 여기 여기 보면은 이거 입력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재미있긴 한데 내가 시체예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다 흐흐흐흐흐흐흫 저거 시체온 반장 아니 뭔 역할이 내가 뭐 탐정이거나 이러면은 재미있을텐데 그냥 시체야 그냥 누워있으면은 그냥 게임 끝나있어요 와 반태 도착했다 주루님 고아 안녕하세요 화요인님 야호 고아 안녕하세요 암살자 나오면 재밌겠다 암살자 나오면 재밌겠다 뭐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재미..재미있는걸로 네 넣어져있던데 자 안녕하세요 골쓰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골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골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다양한 게임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거 이런거 안 들리게 하라고 눌러서 마이크를 한건데 눌러서 그런 말을 하시면은 쉿 잘 안들려요 하나도 안들려요 아 뭐라고요 잘 안들려요 고소님 멍청하다고요 아 젠장 젠장 순간 2초가 한발로 잃었다 뭐라고 얘기할랠지 몰랐어 네 나 죽이.. 나 죽이면 고.. 뭐야 나 죽이면 골쓰나잖아요 나 죽이면 골쓰나잖아요 깔고있어요 깔고있어요 어 네 안들어오시나요? 안들어오시나요? 순돌림 계시나요? 어 그렇지 스트리머 업가가 국누리기나 하니깐 나는 분명 놀러왔던게 나 죽습니다 오이씨 떼빵가 말이 분명 그냥 CC에서 놀러왔던게 와 응답..응답이 없다는데 응 어? 그럼 일단 한판 시작할거에요 그러어져 일단은 뭐 깔고있다고 하니까 네 한판 시작하시죠 네 어허 어허 흠 아아아아 들리죠? 목소리 들리죠? 목소리 들리죠? 아 라방띠님 안녕하세요 하니깐요 뭘 봐요 뭘 봐요 뭘 봐요 지금 뭘 봐요 지금 아 나 이거 누르면서 하기 되게 힘들다 던탭 오지마 네 키침 키침하시는데 비둘기세요 죄송한데 여기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네 네 예 예 자 아 제가 잘못 잡았 아 이거 누르면서 하기 되게 힘드네요 네 하이 그 그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이거 누르면서 하기 다음판에 꺼야겠다 그냥 대화하고 싶은데 뭐야 이거 자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지금 지금 누가 죽은거야 뭐야 아까 들고 왔는데 맨날 와 네 명이나 죽었어? 누가 누가 죽인거에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뭐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니 고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 지금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고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받을게 하나 뭐 무슨 소리에요 네 저도 모여있었는데 하지만 투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엄지님 가겠습니다 고수만 죽이는 약간 기분이 나빴어 아아아 아니 억가 왜왜왜왜 자 투표하세요 뭔가뭔가 이거 하나 뭐하지만 저 돌싹 일단은 건너뛰는게 가장 낫지않나 아이고 아이고 나 들어갔는데 어? 나 들어갔는데 나 들어갔는데 나 들어갔는데 어? 어? 나 달았는데 아니 어? 엄지님이 돌아가셨네 어? 나 달아버렸는데 이런 설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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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였습니다 이런 근데 얘는 꽃이 이름이 뭐예요 얘는 꽃이 이름이 뭐예요 아아 조금 하하하하 아니 힘들어 힘들어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설치중 오케이 준훈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아직 구나 안 오시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누르면서 하는거 되게 힘들어 누르면서 하는거 되게 힘들어 누르면서 하는거 되게 힘들어 그쵸 즐겁네요 그쵸 저 저 저 저 마이크랑 좀만 떨어져서 말해주세요 저 마이크랑 좀더 빠르게 떨어져서 말해주세요 저 마이크 터져요 지금 소리가 너무 큰가요 마이크 소리가 저 아니 나리님 말고 누구 아아아 대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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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해바이 골스님 화내주세요 야이 검콩님 야이 어 야이 너만 야이 너만 개 섞어라 네 오케이 여러분들 더럼바 네 검은콩님이 사망맵으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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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잼 뭐가 노잼이예요 노잼이예요 입 다물래요 뭔소리에요 따라가기 음 왔구만 아직 시작하진 마시구요 예 따라갈 수 있어 아 노잼 화내는 거 고스나리는 화낼지 몰라요 네 고스나리는 화낼지 모릅니다 화가 뭐예요 네 네 고스나리님 거짓말 좀 그만해주세요 아 뭔소리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에요 순간 화낼 뻔했잖아요 네 뭐시요 이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아 아 음 다 모르겠지만 하늘 보는 게 거짓말 아닌가요? 뭔소리에요 거짓말 안 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흰색 청년입니다 어 이거 어 어디보자 아 아 고스나리는 어 어 여기 여기 이름이 고스나리겠어요? 네 설마 부모님께서 이름을 성을 고 이름을 신하리라고 적겠습니까? 네 보자 신하리로 신하리로 어 보자 누구야 신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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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들어오십니까? 신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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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그렇구만 오케이 직업 이해했습니다 아 이게 그 자 여기 들어가봐요 여기 들어가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들어가봐요 들어가 봐요 빨리 한 명씩 들어가 봐요 난 못 들어가 참고로 여기 여기 무적자리 대찐이 따라가면 되겠다 고스님 오리인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니까 뭔소리에요? 뭔소리 뭔소리에요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몰라 이게 또 고스님이 자연스럽게 이걸 빼도 막 녹다 해가지고 딱 딱 그 오리일수도 있어 혹시 몰라 아니 뭔 범인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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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체가 됐잖아 알겠습니다 그 님들 그 아까 제가 그 아니 왜 자꾸 내가 역할이 시체인데 시체로 남아있었거든요 너의 고스님인데 넘기죠 배찐님 바보 그 잠시만요 어차피 안보일거야 어차피 안보일거야 바보 바보 북쪽 한구쪽이요? 북쪽 한구쪽이요? 네 위쪽 한구 북쪽 한구쪽이요 네 그쪽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일단 하나 말씀해 이거 그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우리인거 같은데 누구지 그 혹시 마지막에 누구 있었는지 아세요? 야아아아 난 도로스가 모르는데요 어 저거 깔아서 네 일단 그러면 이거 아까 있던 포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자 방풀만 안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갔다 올라갔다 그럼 너는 왜 가해요 채팅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채팅으로 해도 돼요 아니 이런 이거 저 아마 죽은 위치가 고스님만 아 고스님만 죽이는 엄지님하고 배드킹님하고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니까요 어차피 제 목표는 안들리겠지만 아아아 어깨 어깨 괜찮아요 전 내려왔었거든요 확실하게 전 배드킹님 찍었어요 전 돋으세요 어허 나 어깐 제대로 당하네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총굴맨이 잘가라 오리였습니다 죽었다 아니 어딨어요 오리 어딨어 시차 어디있어요 여기 여기 엄지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있는데요 네 두 명이 두 명일걸요 두 명으로 설정했을걸요 네 두 명이고 이거 서재 서재 여기 서재 서재쪽 아 여깄다 여깄다 에 고스님 네 제가 그 말씀 드렸다시피 먼저 죽여드렸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 다음 타자가 배드킹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어 회의해야 합니다 퇴근해보 벌써요 연안시까지 있어줘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오 마이 그래서 언니 다 채팅보주세요 과연 누가 범인일지 아 베드킹님 검지님 해명하세요 그쵸 검지님 해명하세요 그쵸 검지님 해명하세요 아 아 아놔 시체하기 싫다 아니 왜 내가 시체냐 이게 무슨 게임이여 구실 구실 더 구구덕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내가 말했잖아 굴스님이 누구에요 구실 골씨는 전데 네 일단 해명을 하고 죽죠 죽이고 신고하면 안된다는걸 배웠네요 맞아요 일단 말을 안하는거는 제발 키eee 키이 entry 엄지님 빠부 brought me 어차피 안보이지 롱 안녕히 가세요 zur 엄지님이 확실히 죽었는데 잘 안에 안해 잡어 올이었습니다 확신 와 이제 열렸어요 축하 축하 와 이겼다 아니 이겨 봤죠 정의는 심리한다 자 이제 신돈님 들어오시고요 그냥 죽는 쪽 아닌가요? 그 판마다 일찍 죽으시던데 아니 그 아니 제가 뭐든 먼저 일찍 죽이시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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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그 안 죽였어요 저는 그 이번 판에 죽였지 이번 판에 죽였지라는게 칼이 아주 그냥 칼이 엄청나게 알이 엄청나게 켜있는데요 아니 엄지님 미안해요 아니 그니까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구스님을 죽여 제가 리포트를 누른거였거든요 몰라요 다음 판에는 제가 뭐든 배드킥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저 지금 한판 빼고는 다 우리였기 때문에 어 엄지님 나가셨다 왜요? 엄지님 왜 나갔어요? 들어와요 채팅을 보세요 채팅을 그냥 반박 내려요 이 정도면 이제 아 엇가 제대로 당하셔만요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면 들어오죠 누구는 들어오죠 누구 들어왔는데 그냥 죽여야 됐던게 아닐까 죽으면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지금 들어오셨나요? 이름이 왜 아 토카르프님 아 토카르프님 들어오셨다 아니 근데 저 린미네 토카르프 자 준비하면 일단 시작을 한번 하도록 코드 코드 여기있잖아요 잠깐 시작하지 마세요 코드 코드가 어디있어요? 코드 왼쪽 위에 LFJ6ASU 에? 에? 벨로밖에 안보이는데 방관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고스는요 고스도 죄 죄요? 왜 제일 먼저 죽죠? 아오죠 그냥 이러면 경태를 하세요 아예 고스님 방지 내가 안그랬다구요 고스님 다른사람 말하자면 다들 조용히 해줘도록 해요 자 일단 시작을 하시죠 이제 그 비둘기랑 콕탄말이 필수로 넣었으니까 뭉쳐다니시면 죽는거에요 아시겠죠? 왜이렇게 귀엽게 살벌하게 얘기하실까 네 귀여운 목소리를 살벌하게 얘기하실까 시작하시죠 네 아 잠깐만요 아아 아아 돌그랭이 들어오실거 같았는데 아 아쉽다 다음판에 같이 하면 되지 뭐 어 깜짝이야 우리 깜짝이는 뭔데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같이 다녀요 응 어 뭐라? 나 베개 아니 나도 미션 해야겠다 이제 네 이거 자꾸 의심 받아서 안되겠어 아이고 아 뭐지 직업이 뭐지그런데 아하아 아구려포풍이 뭐야 이거 미션하고 가야되는데 아니 근데 다 어디로 어딨어요? 어 여기있다 안돼 가 다가 흩어져 흩어져 아 죽이지 마세요 안죽여요 저 그렇게 사악한 사람 아니에요 미라가 쫓아와요 미라가 쫓아와요 미라가 쫓아와요 미라 어딨어요 미라 어딨어요 나 미라 못 봤어 이거 보니까 검은콩니 생각난다 어 잠깐 그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뭐야 뭐야 미라 때문에요? 미라 때문에요? 일단은 특별히 의심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폭탄은 폭탄은 미라 때문에 아 그래요? 일단 건너뛰죠 그러면 이건 건너뛰는게 맞는 듯 건너뛰요 이건 건너뛰는게 맞아요 굳이 뭐 여기서 밝혀질만한게 없어서 맞아요 특별히 밝혀진 근데 왜 돌아가신거에요? 검은콩님하고 라방띠님은 검은콩님은 복탄 맞으셔서 돌아가셨고요 네 저희 형은 잘 모르겠는데 언제 죽은거지? 미라 때문에 죽었어 아 미라 때문에 갔어 그거 알아? 미라 때문에 갔구만 맞아 미라 우리도 죽일 수 있어 아 진짜요? 미라에 경악하고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미라가 그렇게 빠른가? 아니요 아니요 방금 미라 봉갑은 느리던데 자 이제 미션좀 하자 아 이제 미션좀 해야지 미션해야지 미션해야지 미션 이거 미션이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중간에 있는 흡 깨부셔요 아 그렇구나 아 에잇 미션하고 싶은데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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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하고 싶은데 미션 미션 어 미 미라 나오는거 아니야? 어 미 미라 나오는거 아니야? 안 돼요 저도 들어갈게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담배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인원 점점 많아져 아주 좋아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란 말이야 움직임이 이상해요 움직임이 이상해요 움직임이 따라오지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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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에요? 대찌님 왜 돌아가셨죠? 오른쪽 아 왼쪽 아래인데요 아니요 아 그래요? 왼쪽 아래에요 농.. 농장이요? 왼쪽 아래면은 왼쪽 아래가 어디죠? 시장? 시장 쪽이네 시장? 시장 쪽인가요 혹시? 시장 쪽이면은 제가 거의 못봤는데 지금 투카레프님하고 지금 시쪽이 아니라 이거 영어도 제가 하나타님 하나망님 이렇게 봤나? 영어도 되는데 시장 아래에요 고추님 네 고추님이 아니 고추님은 위기가 어디 셨는데요? 못본.. 아 저는 저기 뭐냐 저기 서재 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이 다니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아 그럼 위쪽에 있었어요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중이셨어요 어 약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 떠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 그러면은 고추님의 경우로 엄청 낫거든요 무조건 네 여기 맵 맵 구성을 보면은 네 그 무조건 정반대 정반대라서 아 일단 구추님의 경우는 나주니까 이거 그러면은 혹시 다들 위치가 어디 계세요? 저는 정원에 있었거든요 정원에 저는 하나파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레이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레이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저는 그 위치 위치 위치가 어디에요? 같이 있단 위치고 그 시체 발견된 데 시장 아래쪽이 아마 저랑 같이 계셨던 분은 서재 쪽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가디님이랑 그 엄지님이랑 그 토카레프님은 같이 안 계셨던 거죠? 네 다 따고 있어요 그쵸 토카레프님도 제가 봤기 때문에 토카레프님 아니면 가디님인데?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건너뛰기 할래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 아래쪽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나 미션 좀 하고 이거 뭐야 이건 무슨 미션 아 이거는 이거구나 뭐가요? 빗자루 쓰는 미션이 있네요 네 역시 청소 나랑 가장 가 잘 맞는 직업이지 이거 혼자 있으면 절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나타님 안녕하세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뭐야 이거 미션 아 이거 미션 아니구나 여기구나 이거다 아 이거는 같은 것끼리 맞추는 거구나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원지님 같애 아니 아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체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네 분 빼고 이제 우리 하면 돼 아니 내 말 좀 들어 보라니까 아니 여기 옆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시장에 시장에서 만났죠 고수님 고수님 네 그 잠깐 물어볼 게 있거든요 따라와주세요 네 아 잠깐 안보여 안보여 어디있어? 아니 저 아니 저 지금 어 여깄다 여깄다 고수님 저 여기 여기 어 네네네 지금 고수님 그 혹시 네 아까 밑쪽에서 내려온다 했을때요 네 저대로 그때 혹시 그 안뜰 쪽에 어 잠깐만 어 아 아 아 안돼 아 죽었어 어떻게 된거에요 아 이거는 아 그 아까 사진이 안뜰 이거 일단 제가 미라 때문에 킨거긴 하거든요 시체 있으니까 어 하나차님이 이거 그레이생 님이 하나차님이랑 같이 있었다있죠 전날에는 그러면 그레이생 님은 네 미라가 막 죽여요 나 미라 미라 때문에 죽었어요 왜요 아니에요 대찐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봐봐요 대찐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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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일단 같이 있었던거 보면 일단 다디님으로 밖에 안 보였요 네 그리고 지금 대찐님 근데 왜 넘은거에요 왜 죽으신거에요 누구한테 죽은거에요 미락처는 안하나요? 근데 시체는 어디? 아 잘하신다 선일 넘었다니요 그 정원이랑 피라미드 골목길 사이 중간 저 중간이거든요 아 이거 뭐 머리 쓸 타이밍도 없이 그냥 바로 찍는데 카디님 아니면 저 찍으셔도 돼요 진짜 목숨을 걸고 카디님 아니면 저 찍으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4디님한테 어디 있었어요? 저요? 저는 거의 사원에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문 닫히고 야 어렵다 모기 일단 저는 뽀디님을 찍는게 맞는거 같아요 일단 두번 다 배드킹님이 감이 좋다 상황에 보면은 좀 뽀디님인거 같습니다 아니 왜 다 나아가는데 촉이 촉이 살아있는데 배드킹이 아니 이게 어쩔수가 없어요 확실한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지금 얘기가 되는거라 다 맞아 따라줘서 야 촉이 촉이 살아있네 아니 같은팀 미라야 미라야 미라 좀 조심해야지 이겼다 아니 같은팀 오리 내가 죽였어 하필 넌 이겼네 이겼네 내가 미라키로 다 죽였다 코드 남겨주실분 코드 남겨드리죠 기다려볼게요 아 일단 내가 추리를 아주 기가막히게 한건 방금 F J U 아 F L F J U A S U 어 누가 남기셨다 포 E H TFD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담남님 여기에 목소리 좋으신 분들 밖에 안계세요 큰일났어요 고슈나리 아이덴티티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놀리시나요 놀리시나요 네 놀리시나요 뭔소리야 놀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쳐 놀리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목소리를 듣고도 목소리 좋은 사람들 밖에 없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만한 문제긴 해요 아니에요 근데 배드킥님 속이 굉장히 좋아요 소름 돋았어 시체로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야 추리력이 대단하시네 아 그럼요 자리 남았어요 들어오세요 네 아직 다섯 자리 남았어요 거의 명탐정 코난 거의 명탐정 코난 아 명탐정 코난이라 그럼 오리가 안 죽이고 미라가 계속 죽이면 그걸 처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화요이님 들어오셨고요 돌골레님 들어오셨고요 담남님만 들어오시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미라가 계속 죽이면 너는 오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인원이 많아 좋아 기분이 좋아 이상은 이상은 뭐 근데 굳이 마우스로 뭐 해도 안해도 되잖아 이거 지금 방향키랑 이런 걸로 하면 되잖아 그 준비해주세요 그 화요이 티오아이님 담남님 들어오세요 토카레프님 레디 해주시고요 준비하세요 근데 내 추리력 진짜 미쳤다 그냥 그쵸 고시나니는 그냥 미쳤는데 네네 치리력이 미치다니 부럽습니다 아 로딩이 좀 길어져 이번에 업데 때문에 변판 남도일 빙해해가지고 그냥 남도일은 좀 빼주면 안되냐 남도일 이여스 남도일이 남도일은 좀 많이 갚는다 남도일은 좀 많이 갚는다 내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딱 유명한 손장님 역할을 딱 해 놓으면 아주 좋아 어 어 들어오셨나 누구 물 먹었어요 담나님 오 토카레프님 왜 나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돼 소리 지르지마 누구지 누구야 토카레프님이 나가셨는데 잠깐 좀만 기다리죠 어마어마 무슨 일이래 어 어 하이톤이 더 하이톤이라 하이톤 토카레프님이 튕기신걸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역할의 물음표는 뭐예요? 물음표요? 걸릴수도 있고 가질수도 있어요 아 랜덤이에요? 랜덤입니다 걸릴수도 있고 안 걸릴수도 있고 문화무예 문화무예 아 이름에 이 이 이거 빨간색이 다 우리인건가? 예스 연인도 있고 연인도 있고 암살 확정해주세요 뭐야 몸살나 검은콩님 몸살났었어요? 아이고 몸조심하셔야지 몸살에는 쉬는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고스내리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유튜브도 꼭 한 두.. 두개정도 두시간짜리는 꼭 풀시청해주시고 주무시면은 예 몸 다 맞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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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돌파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요 돌파리라니 돌파리라니 돌파리 맞는거 같아요 준비하세요 자 일단은 시작하시죠 준비 나보자구 화요인님 레디 화요인님 레디 화요인님 오케이 렛츠기릿 컴온 과연 누굴까 제 추리 추리 추리력으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그랬다구요 일단은 일단은 검은콩랭 이거 100% 울린다 속관 열기 돌구래님 안녕하세요 미션도 하면서 추리 추리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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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자르기 회의해야 됩니다 왜 왜왜 대찌인이 돌아가셨잖아 아 어떻게 된거에요 폭탄 펑 아 아 폭탄이 폭탄이고 폭탄이 있었구나 오시나리 얼굴 폭탄 아니에요 아 근데 폭탄이 폭탄이 뭐예요 일단은 건너뛰게 해요 뭐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아 저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일단 이거 턴 넘기죠 일단 이거 턴 넘겨야되요 이거는 방법 없어요 어 맞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어 화요일님 튕겼네 어 어 화요일님 튕겼네 어 어 화요일님 튕겼네 잡고 해야될거 같은데 튕기신거면 자 울타리 자르기 하다가 끝났는데 아 이거 꽃잎을 자르는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레츠크 컴온 준우님 감사합니다 많이 안해주셔도 돼요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아 여깄다 닦으면 돼 닦자 도자기 부수기 도자기 부수기 돌고래님 안녕하세요 베드키님 안녕하세요 하나방님 안녕하세요 검은콩님 안녕하세요 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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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예요 고스님 탈 하나 둘 셋! 오 진짜네? 네 가시죠 아니 구.. 구스님.. 근데 이거 우리.. 어? 이거 우리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없는게 이거 우리도 안가져요 아까 보면.. 아 진짜요? 근데 이거 우리도 안가져요 오 잠깐만 어디가는거 어디가는거! 어디가는거! 아 여기로 가는거구나 포니 주.. 이런! 검콩님 안녕하세요 몸살 났으면 곧씨나리 어 유튜브 시청 두번은 꼭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뭐야 이렇게.. 아 폭탄이 터졌게 이렇게 죽은거야? 배찌님이잖아 이거 튕겼어요 이런! 켜져야되는데 인공호흡 하세요 푸이텍! 푸이텍 푸이텍! 됐어 계단쓸기 아일 짜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더더더더더 계단 삐기가 제일 많은 힘들어 маг화36 뭐야 나이스 아ii굼 야어어어어어 아. 베드킹님 야어어어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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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저라도 살아야 되니까 담나님 목숨을 줬네 아니 배드킹님이 자기 살려달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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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옮겼어요 하나도 옮겼어요 와 윤성봐바 아아 너무 잘한다 뭐야 폰이 죽은거 아니에요? 큰일났네 어우 행복해라 이런 트윙씨신분이셔서 고스님 아까 배타시고 어떻게 되셨었어요? 네? 엄청 궁금한데? 아까 그 배타시고나서 아 배타고나서 저기 밑에서 세워져가지고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미션하고 있었어요 계단쓰기 미션하고 있는데 중간에 끝나가지고 누구 죽인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누구 죽여가지고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누굴 죽여요 제가 아니 아니 죽일수도 있죠 그 고스님 그.. 아까 우리였던 판도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일단 고스님이 나를 죽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가야되는게 아닌가 아 뭐든지 다 적으로 보시면은 누가 자기편입니까 먼저 믿고 가는겁니다 저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제편이에요 예? 아니 저 그 담남님 팔아넘겼다니깐요 저 살려고 자.. 나.. 나 이거 못만 빼고요 다 들어오셨나요? 물론 다 들어오지.. 또는 미션을 하면서 아 무서워 아 무서워요 무서워 안녕하세요 여기 다 모여계시네 또 폭탄있는거 아니에요? 모여있으면 큰일나잖아 네 뭐 오리에요 미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웃게 해줄게 미션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뭐야 오 죽는줄 알았다 우와 죽는줄 알았다 야 죽는줄 알았어 폭탄 터진다 폭탄 터진다 누가 나한테 폭탄 줘가지고 폭탄 넘겨줬어요 헤이 헤이 베이비 헤이 보이 헤이 보이 헤이 보이 헤이 보이 헤이 보이 뭐야 폭탄 터졌다 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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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담남님 조심하세요 고.. 담남님한테 폭탄 있대요 아 진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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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죽으셨어요 담남님 사요우나라 잘가세요 나린님 어디가요 어디가긴요 미션해야죠 다 의심이 되는군 다 의심이 되는군 위험해 위험해 야 폭탄 한번 터지면 다 죽어 네 어 폰 켜졌다 이게 바로 골스나리의 기적 어디가세요 골스나리의 기적 나빠님 뭐야 누가 폭탄이야 누가 폭탄 줬어 야어씨 돌아가셨네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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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닌.. 누구예요 장나님 폭탄이다 튀어요 닌.. 튀어요 폭탄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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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오케이 라방띠네 잘가요 오케이 짐들났다 골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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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님이 폭탄 넘긴 거죠? 네 넘겼어요 폭탄이 와가지고 폭탄을 넘겼어요 골수님 거의 인성이 거의 저희 영수준이신데요? 아니 저한테 폭탄을 누가 줬다니까요 고스님 고스님 폭탄이라면서요 아니 폭탄이 저한테 왔었어요 6초밖에 안 남은 폭탄 와가지고 4초 만에 넘겨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폭탄 넘겼어요 제가 검은콩님한테 폭탄을 또 넘겼었거든요 아니 담남님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폭탄으로 죽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폭탄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데 안되겠다 담남님 담남님 가시죠 담남님이 너무 의심이 돼 아니 담남님 안 만날 때까지는 그래도 폭탄이 그래도 안 왔었는데 담남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폭탄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폭탄이 들어와 아 교촌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내일 또 방송 있으니까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다같이 모여있었을 때 담남님 혼자서만 그 폭탄으로 어 나 폭탄이야 폭탄이야 이러면서 사람 죽이는 걸 보면은 응 담남님 혼자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가요 담남님 이건 운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아니 그니까 그니까 혼자 죽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에반데 전 안 찍었어요 4초 했죠 와 근데 폭탄 진짜 무섭다 와 폭탄이에요 진짜 다음판에는 폭탄만 넣고 폭탄 돌리기로 할까 비줄기였습니다 어? 아니네 다음판에는 그냥 폭탄만 넣고 폭탄 돌리기로 할까 뭐지 뭐지 도대체 누구인거야 담남님이 아니면 누구인거야 스팀이 마시가 왜요 왜요 저도 지금 스팀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에요 일단은 저기 중앙 저기 종 있는대로 모이죠 네 네 우리 다음판에 그냥 폭탄 돌리기 할래요 어 스팀이 왜 마시가지 하나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쁘신 하나타님 분명 얼굴도 이쁘실거야 아 목소리 바꿔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스날이에요 그쵸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구독 눌러줘요 트위치구독도 돼있는데 트위치구독도 돼있는데 트위치구독 아 트위치구독 말고 유튜브 유튜브구독 유튜브구독 얘기하는거에요 네 트위치구독은 돈 들어가니까 별로 뭐냐 하고싶은 분만 하시면 되고 화면을 고집하기가 좋고 네 여기서 이 다섯명중에 만약 폭탄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중에 폭탄마가 있는겁니다 어 잠시만요 오니까 크게 돌게 네 포드님 혹시 포드님 폭탄 들고있어요 어디 폭탄 어 어머 마지막 야 베스트키님이었어 야 아 아 당했다 와 당했다 배드킥님 와 당했다 배드킥님 야 몰아가는거 잘하시는데 아니 배드킥님이 저 두번이나 소렸어요 님들 님들 저 연기 잘하죠 알아요 빨리 레디나 해요 빨리 시작하게 아 젠장 당했다 단나님 제가 사랑하는거 알죠 네 절대 죽이려는게 아니었어요 저도 저희 주체측의 농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거라구요 아니 아니 내가 잘못한거 단나님 단나님 아니 왜 죽이셨어요 여기 폭탄 넣은 순간부터 아니 폭탄 정신없어 안들려요 폭탄 아 귀여워 아이고 빼야겠다 맨덕으로 넣을게요 살려줘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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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지님이 지금 목표내신거죠 지금 내가 안그랬다구요 저한테 또 한참 다 맞췄는데 어떠세요? 아 기분이 정말 좋네요 네 좋 같아요 네 방송 끝나고 나면 욕부터 박으려구요 시작 시작 시작할까요? 좋 좋 좋 좋 좋 좋 좋 Mountains 이 신선한 고스나이 방송에서 욕은 안됩니다 아니 고스나이님 저거 좀 에라이네 저거 좋네요 이렇게 싸서요 욕은 낫다요 저만 먼저 두번 소리가 더 울리는걸까요? 내가 안 그랬다구요 진정나이님 네네네네 일단 시작하시죠 네 골스체네 이제 그 게임하실때는 보면 안되죠 오 고스나이님이다 이분 오리에서도 있어 조심해야돼 따라오지 마세요 닌 뭐해요 이대기님 고스님 오리같애요 계속 저쫄자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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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미션해야지 돌고래니 여기 계시면 안되지 지금 채널 봐도 되야? 어 뭐 가지고 뭐야 응 누구야 좋은누구야 이분 누구야 의심이 되는구만 아이디가 안떼 아 검은콩님이시구나 하나타님 안녕하세요 아까전에 암살자였다 우리 하나타님 하나망님 아니 근데 저는 그턴 아무것도 안했어요 진짜로 으흠 뭐가요 뭐가요 뭔 목소리 저는 여기서 항상 들리고 있는데 아까 그 뭐지? 근데 그 저 아까 왜 자꾸 쫓아오셨죠? 이거 사랑합니다 배드킹님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쫓아내면 안되는건가요? 네 어... 지금 뉴스 한번 진행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고스나리님 남자한테 고백하다라고 해가지고 뉴스 한번 뜰 것 같긴 해요 죄송해요 뉴스가 뜰만큼 고스나리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으셔요 자 다들 어딨는거야 잠깐만 나 지금 그러고보니까 계단 계단 청소하기 여기 계단이 아닌가? 내가 안그랬다구요 내가 지금 안죽었거든요 일단 지금 한명도 안죽었죠 아 내가 안그랬다구요 일단 내가 영웅해서 오케이 한명도 안죽었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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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할 말 있는거 같긴 해 그 여러분들 너무 뭉쳐 다니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죽자면 뭉쳐 다녀야죠 아 근데 너무 뭉쳐 다니긴 하는거 같애 아 근데 음 그렇긴 한데 이게 이게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어 아까 전에 우리였을때도 이래가지고 사람을 못 죽였거든요 건너뛰기 야 너는 전털에 폭탄각이었잖아 아니 폭탄 폭탄 걸렸을수도 있고 아까 우리였을때는 그 엄지님이 저한테 좀 저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젠장 어 뭔소리에요 올이 아니에요 또 나도 투표한거 아니야? 어 그치 누구에요? 합표 누구에요 지금 저 아니에요 저 선량한 선량한 시민이라고요 진짜 선량해요 너무 뭉쳐 다니지 말고 각자 미션을 좀 하죠 선량한 시민이라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벤피리 불기가 근처에 있다 제가 제가 알까요? 고트님 그 따라와보실래요? 뭘요? 싫어요 오지마요 나 미션할거야 아니 할말이 있어서 그래요 할말이 싫어요 그 할까 할말하고 엄청나게 당했던거 기억 안나요? 네 아 아 맞네요 그 그것 때문에 미라한테 죽으셨죠? 맞네요 그럴만도 하네요 잠깐만 여기 임포스터 아 임포스터 미친놈 오래 있을 수 있어 여기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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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바로 보이는 앞에서 저를 죽여? 와 누구에요 야 이런거였구만 이런거였구나 뭐지 저녁의 수가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후 덜덜하네요 오늘 중앙에서 죽었다고 했죠? 모여있는데 당당하게 곧씨나리 커트 울리는 곳 옆에 계단 있잖아요 그 뭐야 저기랑 거기 계단에서 길 쪽으로 쭉 왔다갔다 거리고 있었어요 엄지 엄지 엄지님 말하시려던거 같던데 아 말하세요 어 그니까 여기 뭉쳐있었는데 죽어있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보스랑 저랑 배드킹님이랑 화요이님이랑 한 분 더 계셨는데 아 돼요 되나봐요 어차피 안 들리잖아 내 목소리 여보세요 바라사님 말을 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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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이들 게스트하다 말하다가 끊는거 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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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가 끊는거 으아 다음말에 하라고 네 안될네 주는님 말하자면 되는데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순둘님 말씀하세요 어 어 입에 목숨 있는데 근데 늘기는 어떻게 하는거야 나 계속 누르고 있는데 뭐 감염만 되고 뭐 되지가 않네 뭉쳐있면 됐어 죽었어 나 뭉쳐있면 됐어 죽었어 나 뭉쳐있면 됐어 죽었어 나 뭉쳐있면 됐어 죽었어 야 그렇군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그 야 범인이 야 대단해요 그 다음말에 말았어요 시체 하나죠 거기서 발생한거 아 리오 아까 모래파람 끄우니까 시체가 3개가 있던데요 게임가 오류나고 모르겠지 어 어 어 어 어 약간 네 그러면 같이 있던 3명인가 도스님 도스님 네 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요 그 저희 형이 그 오리인 줄 알고 저희 쏴 죽였대요 아 진짜요? 어쩌라고 그래서 진짜 이 정도면은 저희 형을 제가 다음판에 좀 죽여야 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아 저기 현필 뜨면 누가 이겨요? 네 참고로 현필 뜨면 누가 이겨요? 저희 형이랑 현필 뜨면 제가 이기죠 거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거 방송 제가 그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누구야 아 혹시 지갑이 뭐세요? 아 탐정 그럼 포디님 가도록 하죠 아니면 뭐 잘못된 적금이지? 클립 안 돼요 준우님 이거 클립 안 된 지 꽤 됐어요 이제 영상도 저장이 안 돼요 그 하얀색깔 천사면은 그 턴에 킬을 안 했다는 뜻이고 만약에 빨간색깔 악마가 뜨면은 그 턴에 킬을 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오리나 송골매 같은게 되는게 아니라 자경단이랑 보안관도 포함이에요 아 오케오케 보안관 포함 아닌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안관이 만약에 그 야 올해가 순돌림 3제인가 보다 네 또 탐정이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악마로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조심 조심하게 있으셔야겠네 아직까진 그거 아닌걸요 그거는 누구나 모르는게 아직 모르는게 그럼 우리 순돌림 고스나의 방송 보시면서 힐링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체가 2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스팀이 거부할 리가 없는데 2개인지 3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스나님이랑 배드킹님은 같이 있긴 있었어요 중앙에 그러면 한 명은 또 어디서 죽은거지? 엄청 아니 근데 라반띠님은 제가 기억이 안나요 같이 있었는지 같이 없었는지 그러게요 일단 권띠를 아 네네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다음판을 맞판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애매하네 누구 달기도 애매하네 순돌림 들어오시면은 두판을 더해야겠어요 에이 그러니까요 그럼 건너뛰기 할까요 일단은? 건너뛰기 하면 다음판이 몇 명이 죽었는지를 모르고 어우 그렇네 다음판은 또 몇 명이 죽을지를 생각을 안하고 건너뛰기를 안달아 어우 어떡해 이야 건너뛰기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미라킬도 안나온게 다행이지 미라키까지 나왔으면 더 애매해해 아이고 미라키 나오면은 랩 안돼 아이고 근데 지금쯤 우리가 미라킬로 싸볼 플러스터 아니 고스님 네 고스님 고스님 그 저희 형 저 죽여가지고 이렇게 된건데 저희 형은 왜 죽었는지 다들 모르시는데요 이래서 선배가 엉덩이가 힘들어 하하하하 아니 자기 아니 그래놓고 자기가 채팅으로 윈생거려요 자기가 절 죽였는데 하하하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거의 피해자 퍼스브레인거 아닌가 야 포디님이 날 죽였구나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잠이 눌렀어 기다려봐요 안 그래도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응 과연 누가 범인으로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 미라 미라킬 네 미라킬이에요 잠시만요 아 저 이거 잠시만요 네 어 이거 아까 전에 네 제가 여기 이쪽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네 수치풀 근데 그 이유는 두 분을 제가 아무도 못 봤어요 애교에 그러면 미라가 제로 죽인거야 아니면 하나나가 더 사용을 주는거야 그게 문제잖아 저건 미라가 준윤이 너무 자주 남기시긴 했어 약간 뭐 그냥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따라다닌거죠 저거 아마 미라킬일 것 같아요 미라킬? 술돌림 감사합니다 미라킬? 미라킬? 이게 저도 어디 갔어요? 아 예 아 근데 어디 미라가 저한테 안 따라오고 그냥 어디 가긴 했어요 무언가는 안 따라가요 무언가면 아 근데 무언가면 미라 안 죽어요 무언가면 저 일리가 저는 아닌게 중간에 포디님하고 같이 나왔을 때 미라가 발동했으니까 어 아 아 나 무언가지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 무언가는 그거 미라한테 안 죽지만 미라한테 안 죽어요? 미라한테 안 죽지만 메뚜기 서버 때랑 단순 불쌍이다 아 어쩐지 그냥 지나치라고요 야 그래서 미라가 좋은게 돼서 무언가가 좋은게 미라랑 같이 붙어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덜덜덜덜 나도 무언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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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덜덜 합니다 근데 이제 슬슬 죽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게 세번 세명 죽이면 망하는데 저 나타님을 희심대요 우리는 네? 나 왜 감성 추리입니다 받아서 그냥 감성 아니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세요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야 멋진데 여긴데 망한거 같은데 뭐지 왜이렇게 차이가 좋은거 같지 아니 아니 포디님이랑 하나타님 무슨 배우야? 왜이렇게 용기를 잘라서 배우 지망싱 아닐까요? 무슨 배우야? 배우 지망싱 아닐까요? 네 저 보고 처음에 죽고 보고 소금도 났잖아요 진짜 어 배우로 성장을 하시면 아주 크게 될로 맞아요 저는 1년 이상 했는데도 크게 안되는데 에이 에이 렛 젠장 저도 좀 크게 만들어 줘봐요 누군데요? 안 크잖아요 그저 뭐야? 이거 시간 빨리 끌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거구나 자 이제 이제 말하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아 비둘기위경 일단은 비둘기 위험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네 이제 어찌할래요? 헤헤 헤헤 직공 하는게 맞을까요? 직공이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세명 세명이면 세명이 다 죽이면 제일 많이요 지금 보니까 다섯명이네? 예 죽었어요 고스넬이 죽었다고요 그 그 오리가 오리가 세명 오리인가? 오이가 세명이면 네 두명이요 두명 두명이요 두명이요 두명이요? 아 두명이요? 아 그래요? 헤헤 일단 일단 어찌할래요? 일단 직공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너무 무주해지는데 지금 솔직히 거 위에서 한번 맞으세요 그러면은 담당자님 3일 쳐주세요 네? 정말? 저희가 그 적고 있을게요 다들 봐라 말하시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있단거죠 말 겹치면 빡치잖아요 1 어 잠시만요 아 오케이 여기 자기 차스 뭐에요? 이거 T 누르다가 오타라 자 얼른 투표하세요 안 들리시겠지만 어 어 캐거가 두명인데? 내가 캐거가 두명인데? 내가 캐거가 두명인데? 내가 캐거가 두명인데? 내가 캐거가 두명인데? 일단 먼저 먼저 말하면 저 사람보다 다는거에요 아 근데 아 아 먼저 말하면 저 사람보다 다는거에요 캐거는 그렇게 먼저 다는거에요 둘 다 담아요 그냥 둘 다 담아요 그냥 일단 하나타님부터 할까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이 여사하면 우리가 아니라면 나는 적은 끼겠어 아 미안해요 제가 아니 제가 당황해서 아니면은 아니면은 죄송한거구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야 촉이 좋다 대치님이 촉이 좋네 하나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아깝다 그 그 라방띠라는 사람 왜 죽은지 아세요? 왜요? 그 저 죽이 저 그 저가 오랜줄 알고 저 죽이셨대요 그러다가 아니 잘못 눌렀다고 이거 멍청아 진짜 방금은 내가 오래할 생각하고 형피는 저기 나가서 떠주시구요 아 실제 형피 갈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거 하다가 안돼요 집에서 닭다리 잡고 머리 때릴거 같은데 저걸로 에이 설마 가방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착하신 분입니다 그거는 고스나리님이 아는거구요 저는 지금 제 인생중에서 한번도 떨어져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형이랑 오늘 아침에 떨어져있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오늘 아침에 떨어져있었잖아 이야 레전드네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떨어져있었잖아 아침에 떨어져있던거지 하루를 하루를 떨어댓진 않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이가 좋으시군요 왠지 아니요 저 형이랑 저랑 맨날 싸우는데요 아 진짜요? 원래 사이가 좋으면 맨날 싸워요 어 어 사이가 얼마나 좋으면 그 서로 머리를 쥐어 잡고 치고받고 싸울지는 모르겠는데 오 어 아잇 이런 아잇 길을 잘못 왔네 미라 미라 오 아잇 길을 잘못 왔나 일단 어 미라한테 죽었나봐 어 돌아가셨네 야 미라 장난 아니다 미라 암튼 저 봤죠 전 무언가구요 미라 킬 중력장 뭔가? 사실상 게임 끝났네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화요이님이랑 엄지님 중에 한명인데 엄지님이 쾌걸하니 쾌걸했으니까 어 그러면은 화요이님밖에 안남아 직업이 뭐 무엇이죠? 직업 아까전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죽이세요 하하하하 어 뭐야 포디님이 나가셨다 그냥 죽이라는데요? 이란 아침대는 킹정이지 아 아 이 좋아 어 화요이님 송골미였습니다 게임 끝 예 예 아 내 캐리 내 캐리 뭐야 포디님 라방 캐리 라방 캐리 아 뭐야 야 어 비둘기였는데 근데 비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니 뭐 가면 돼도 뭐가 없는데? 가면 가면 아니 근데 조영아 자기 캐리하면서 또 이제 또 저를 죽여버리는 큰 클라스가 조금 자 그 여러분들 저 소름 돋는거 뭔지 알아요? 마지막에 오리 한명 송골미 한명 남아있을거 같다고 했는데요 진짜에요 와 대박이다 진짜 정말 대박이다 모르겠어 와 촉이 대단하신데 아니에요 저 저 자러가야되는데요 아 그래요 거의 언제 끝나 아 잠깐 토카레프님 한판 하신다고 하니까 토카레프님 한판하고 나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판만 더 하죠 네 전에처럼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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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건 아니죠?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거하고도 열번 더 있어요 흐흐흐흐흐 저 저 이거하고 갑니다 이거하고 방장 누구에게? 방장은 저한테 들키는게 낫죠 저한테 들키는게 낫죠 이제 또 연기를 잘하면 또 제가 하는게 낫지 않을까 나 바라보냐 연기는 잘하지만 방장을 못하시는 무슨 나쁜식으로 말해요 자 준비하세요 얼른 시작하게 준비 검은국님 준비 검은국님 레디 레디 좀 더 레디 살벌한걸 문자에서 봤어 야 이번에는 시민이네요 나는 언제쯤 오리가 걸려볼까 자 이미 아 돌고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나는 오리가 걸렸었는데 폭탄으로 저 퍽을 했다겠어요? 대찌님 어떻게 맞판인데 맞판인데 먼저 죽여드릴까요? 네 아니요? 이게 뭐에요?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는게 어떠세요? 아니요 그렇게 안봤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아니 맞판인데 주무시러 가셔야 되는데 빨리 주무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는 배려입니다 나린님 지금 나리꽃을 배시겠다는건가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저는 못배요 나린님 그렇게 안봤는데 아니에요 어허허 그렇게 안보다뇨 그렇게 보시고 보시고 보셨잖아요 진짜 왠지 이거는 나린님이 이번에 우리가 될 턴이 나오지 않았나 좀 계속 중립이던데 나린님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죽으면은 이 세분중에 한분이에요 자 아니 고수님 이거는 왠지 이번에는 고수님이 또 이제 오리가 나올 턴이거든요 이제 뭔소리에요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는거 보니까 배드킹님이 오리가 아닐까 나는 생각이 듭니다 전파에도 이랬어 전전파에도 나린님이 나린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엄지님 죽이셨잖아요 오리였던 쉿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엄지님 안 듣고 있어요 네 쉿 네 조용히 하시구요 엄지님 잠깐 모시고 올까요? 이정도면 진짜 가스레기 거의 수정끝 와 조용하다 조용히 조용히 네 어? 엄지님 들으면 안돼 네 어? 카나타님 엄지님 모셔오세요 아 안되겠는데 이거 엄지님 데리러 가야겠다 엄지님 모셔오세요 자 도망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자린님이 어? 아래 와 비둘기 뭐야? 아 비둘기 야아 대찌님 대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셨는데 아니 뭐야 어떻게 딱 감염시킬 생각을 다 했어 나도 오리할래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너무 빨리 끝났는데 맞판 같이 가죠? 담남님 아 이거 뭐하는거 야 이거 진짜 무한해 아 대찌님 대찌님이구나 옆에 창고에 터박혀서 죽어있었다고요 아니 근데 검은콩님이 갑자기 날 죽이셔서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검은콩님 이해해줘야되는게 우리 몸살 났대요 네 몸살 났대요 네 죽여도 이해해줘요 네 아 준훈님 감사합니다 네 에이씨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하하하 준훈님 귀여워 진짜 이파만 하고 간다 이파만 하고 간다 자 레디 하세요 마판입니다 어디서 이거 전반까지만 해도 이 말 또 들었던거 같은데 라디 피판은 없습니다 연인 스읍 누가 연인이라는거야 자 저는 이미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억울해 안녕하세요 또 또 또 여기 비둘기 또 있을지도 몰라 비둘기 또 있을지도 몰라 비둘기 또 있을지도 몰라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 벨트킹님 오지마요 아니 건들지마 왜왜 골프님 아니 골프님 제 이것도 검은콩님 또 네 시민하고 있다고 또 누르신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또야 또야 뭐에요 또 시민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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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검은콩 시.. 검은콩님 싫어하는 건데 아работич важно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검은콩님 빨리 어.. 올리를 시켜드리기 그냥 빨리 긁는 아헣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민인것도 억울한데 먼저 죽는거 더 억울할텐데 네 아니 시민인 것도 우울한데 지금 아 안들어왔어 괜찮아 나도 건너뛰게 했거든 킬킬이 빙뻡? 아니 그래도 안들어왔어 아 재밌어 오리시켜다 이제 여기에 거문콩님 있으시면 무조건 시민이야 거문콩님은 아니 저거 오리걸렸을때도 저래요 아니 이거 약간 단주대 느낌 나잖아 아 그래요? 아니 거문콩님 위치 쪽은 이거 한번일텐데 여기 또 다 모여있네 어우 비둘기 비둘기가 있을수도 몰라 조심해야돼 오지라! 안 보이시냐고요 이것도 이번엔 또는 아 잠깐이라도 소통이 아 저 알겠습니다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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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난 비둘기생 주기 싫어 아... 아... 비둘기 이슈 비둘기 이슈 비둘기 이슈 이제 대찌님이 비둘기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대찌님도 알아드릴께요 왠지 비둘기라고 말한거 보면 딱 대찌님이 비둘기야 저는 이름에서 슈퍼스타 연예인입니다 아 근데 대찌님 계속 아까전부터 전판에도 비둘기 막 중시하시고 그냥 경계하시는게 맞는거 같애요 일반인 그 일단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일단 무조건 그... 어... 여기에서 경계 대상이긴 하거든요 그...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다녀가지고 네네... 님 다룰께요 잘가피기답니다 아 그러니까 님 다룰께요 어 투카레프님 튕겼나보다 어 튕기셨나보다 어... 이래도 이래배도 저는 고스나리님이랑 그 이거 딱 어 이거 뭐라 해야되지? 어... 고스나리님 다르죠 뭔소리에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말도 안했어 나 지금 여기 채팅보면서 지금 검은콩님 지금 채팅보고 웃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일단 어 설마 진짜 달리는거 아니지 이건 와 다행이다 찾았다 스킬이 다 많아 스킬이 많아 잠깐 나 한 푼 누구야 고스나리님 오리에요 무조건 오리일거 같애 빈당님 출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한판 더 하고싶다 나 이거 한판 더 하고싶어 왜 고스나리님을 갑자기 못인데 아니 한판 더 하고싶은게 검은콩님이 과연 다음반에도 시민일까 우리가 우리 다음반에도 그냥 우리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즐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근데 저 지금 지금 의심 가는 사람이 베드킹님이거든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고스나리님을 못왔어 아 근데 아니 아니 그 알겠습니다 도그린 잘자요 네 근데 왜요 근데 라고 하고 말이 끊겼거든요 아 그래요 아 끊겼어요? 괜찮아요 네 이거 밝히면 안될거 같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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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여기 딱 닉네임 보면 딱 연인이라고 그냥 밝히면 되잖아요 이거 아이고 아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저 베드킹님 사랑합니다 연인이에요 오늘부터 일입니다 아 연인이에요? 둘이서? 이거 고스나리님 달아줘야될거 같애요 이거 내가 못참겠어 고스나리님 달아야될거 같애요 이거 그 그 이거 고스나리님 생각만 해도 좀 달아야될거 같긴 하거든요 이거 힘들어 힘들어 저 못참겠어요 베드킹님 달게요 고스나리님 흰절이요 왜요? 왜 흰절이예요 그 고스나리님 이거 고스나리님 하나가지 못하겠어 다들 합축이 다 되겠구만 고스나리님 먼저 달고 갈래요 그 나 진짜 하고싶은 말 있으시대요 아 오케이 진정 진정 한 명씩 한 명씩 진정 전판에 네 고스나리 조용히 해 는 반말이잖아요 존댓말로 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죠 그 하나탄님 왜 자꾸 저 쫓아오세요 아 배드리를 찾아간다 형제 농담인거 알잖아요 비둘기인거 같아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둘기 아니에요 아 저 직원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요 어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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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또 고스나리 죽인 또 고스나리 죽인다 이거 고스나리 죽인다 이거 고스나리 배치님 그냥 이 정도는 비둘기이길 원하는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원화에 있는거 아니에요 검은콩님 이게 구구덕의 키포인트 네 검은콩님이 과연 오리가 걸릴지 안걸릴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어 검은콩님 달아보죠 예 검은콩님이 안걸려요 아니 나 만약에 내가 검은콩님이랑 오리걸림 제가 아주 완벽하게 트롤해줄 자신 있습니다 어 검은콩님 돌아가셨다 어 어 아이고 어떻게 잘가 아이고 검은콩님 잘가 검은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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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검은콩님이 이겼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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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데 배드킹님이랑 고스나리 스님은 연인인데 왜 서로 싸워죠 원래 연인 이라는게 원래 서로 싸우는거 아니에요 네 형이 헐 뜯고 있어 아 근데 얘가 아니라 헐 뜯고 있어 여러분들 전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이거 근데 막판이라며요 아니 한 판만 더 하려고 과연 검은콩님이 다음판에는 오리가 걸릴지 안 걸릴지가 키포인트라서 야 이거 그러면은 검은콩님이 오리를 걸리길 기원하시면서 검은콩님께 반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수고하셨어요 대체님 근데 나리님은 레디랑 연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육성으로 드리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잠시만요 왜 웃어요 웃지마요 베드키님 레디 아 그러면은 그냥 키포인트는 그 검은콩님 그 오리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가 그거니까 네 아 그러면 검은콩님 그 오리되면 제가 바로 죽여드릴게요 바로 그냥 이거 일단 시작하세요 검은콩님 오리가 오리가 딱 되면은 딱 검은콩님을 딱 죽이는게 딱 딱 이게 완벽한거야 과연 과연 검은콩님은 오리가 될지 키포인트 무조건 일로 가야돼 키포인트는 무조건 일로 가야돼 여기에 과연 검은콩님이 켜있겠지 안 켜있겠지 그치 일단은 검은콩님은 절대 아니에요 오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거 누를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을 치시겠지 아니 난 왜 한번도 오리가 안걸리냐 라고 이제 나오겠죠 봐요 ㅋㅋㅋㅋㅋ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영전은 검은콩님이 오리가 걸리면은 다 아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오리인데 어 이렇게 안온거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꼬아서 와가지고 연기를 하는거일수도 있어 아 그니까 지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검은콩님 찍어가지고 더 억울하게 만들자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어 아니 아니요 어일러운데 어 어 어 어 아니 안는데 안는데 건너뛰기 건너뛰기 한번 꼬아서 검은콩님을 잡는거 저는 건너뛰기 할께요 한번 저도 건너뛰기 할게요 네 왠지 왠지 검은콩님 죽이면 안될거같애 아니 검은콩님 아니 검은콩님 진짜 너무 그러지마요 아니 전판에 검은콩님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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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표 3명 되있어가지고 죽으시던데 왜 너무 그러지마요 왜 왜 그래요 아니 고스님 저 픽하셨어요? 이거 왠지 이거 나 픽한 사람 왠지 담당님 아니면 고스님 저 픽 아니에요 저 건너뛰기 했어요 아니예요 왠지 미션 필요없어 키포인트는 그냥 이거야 검은콩님이야 검은콩 근데 이제 또 못들으시죠 이 게임의 주인공을 곧 시나리 가리고 검은콩님입니다 네 과연 검은콩님이 오리가 걸릴지 안 걸릴지 이게 키포인트지 또 누르신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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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은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가죠 같이다녀요 저 무서워요 무서워 같이다녀요 이분 누구야 담남 님이네 담남 님이 지금 저보고 무섭다고 한 겁니까 지금? 아니 무섭다고 같이 다니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무섭다는게 아니구요? 아니 무섭다고 같이 다니냐는데 왜 그래요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제보 받았어요 둘기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가 있다고요? 네 지금 대찌 님께서 저한테 둘기가 둘기 때문에 종치라고 얘기해서 종친 거거든요 네 그 필수로 넣고 나왔대요 누가 있다고? 야 이러면 일단 이거 왠지 고수나리 님을 먼저 밟고 가는게 맞지 않을까 자 일단 배드킹 님 먼저 밟고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나리 님 생각을 해봐요 자 배드킹 님 잘 가요 잘 가요 배드킹 님 아까 아 배드처럼 노란색이에요 으아 배드킹이 잘 가요 이외진 대머리 슈리 어 대머리도 있네? 대머리 슈리가 뭐에요? 시체 먹는거요 아닌가? 대머리 슈리가 뭐야 대머리 슈리가 뭐야 안들려요? 아 아 대머리 슈리가 뭐에요? 여러분 제 말 안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뭐 열지 말고 미소 좀 하여 왠지 겹쳐있는거 보니까 폭탄마하가 화요이 님 아니야? 아 시체 먹는 애 아 그렇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발 안들리냐구요 아 일단은 안들리나 검은콩 님이 근데 시상하긴 해 너무나 이상하리만큼은 얌전한데 뭐가요? 이제 안되잖아 뭐가요? 검은콩 님 아무것도 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거 보니까 검은콩 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거야? 여기만 계시는거에요 여기만 저희 어떡할까요 아 진짜요? 오케이 근데 다같이 보여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뭐야 따라오지 우와 아아 아아 아니 고수님 고수님 야아 야아 이렇게 당하네 이렇게 당하네 여기 어디냐 같이 거리에서 여기 어디냐 여기 방구 처리실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필요없는데 여기 누구냐 하나타님이랑 야아 검은콩 님 고수님은 필요없대 마치 방송에 공기같은 스피리머가 갔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시 갔는데 죽어계셨어요 과연 누굴까 과연 누굴까 이번판 못잡으면 끝나는거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죠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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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 모르겠는데 근데 누구 한 명이라도 죽여야 할텐데 여기 세명 그러니까 지금 못 죽이면 큰일나요 어제 안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시민 아니 오리가 두명인가 세명인가 오리 두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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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명이요 아 그러면 아 그래도 위험한데 이거 한 명 잘못 달면 끝나고 어차피 안 달아도 끝날거 같긴 한데 어 아 이거 저는 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 야 야 이렇게 찬다고 왜 나 두피였어 나 왜 두피야 이겼네 이거는 끝났네 아니 곱수님 네 곱수님 이게 억가인게요 그 제가 시체를 먹어야 이기는거거든요 어 네네 한 명도 키를 안하면 시체를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이거 어까야 진짜 죄송한데? 담남님 실망했습니다 아니.. 중대장은 오늘도 실망했습니다 담남님 실망했어요 아니 그쪽도 그.. 저.. 저.. 너가 연기한다고 몰할.. 몰할 쪽이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배드키님이 저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배드키님 몰아갔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 저 진짜 어까인게요 아니 이거.. 이거.. 사람 2명 있길래 킬 하려고 갔는데 저희 팀 한 명을 제가 죽였거든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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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진짜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 왜 그러셨어요? 네 팀을 왜 죽여요? 네 그니까.. 응콩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 옆에 한 분이 더 계셨거든요? 아.. 일단 친막 한 번 더 갈게요 친막 한 번 더 갈게요 친막 친막 친막.. 이 포인트는 과연 검은콩님이 오리가 걸릴지 안 걸릴지 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키읍 버튼 준비하시구요 네.. 내가.. 내가 이제.. 어.. 야.. 가죠.. 아마.. 검은콩님이 서있을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여기 안 서있는 거 보니까.. 검은콩님.. 약간 의심스러운데.. 으.. 의심.. 의심할만한데.. 약간 망설였어.. 네.. 약간 망설였어.. 약간 망설였어요 지금.. 어? 뭐야.. 아.. 하하핫 하하핫 자 봐봐요.. 이제 우시면 돼요.. 이렇게 우치시면 됩니다.. 키키기기기기기기기..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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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핫 하하핫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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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 있었고 저랑 근데 여기 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저는 여기 시장에서 시장에서 살아났는데 여기 시장에서 화영이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 걸세도 없이 제가 뭐 다른 것도 좀 딴청 부리다가 근데 이거는 여기는 단남미 빼고 다 와있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시장에 그냥 놓친 김에 시장에 그거 있길래 임무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도 말을 안해요 근데 하나타님은 뭐 뭐 없어요? 저 그냥 그 아까 거기 종 치는데 있었는데요 같이? 아 맞아요 그니까 단남미 빼고 다 있었어요 그니까 저분이 죽는 거를 본 게 저잖아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제외인가요? 아닌가? 일단 아닐 수도 있죠 일단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여덟 명이네 생각해보니까 두.. 한 명이 아니고 여덟 명이네 생각해보니까 아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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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두 명이구나 아 이거 혹시 모르네 이거 혹시 몰라요 진짜 이거 검은콩님이 또 오리 걸려가지고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다들 혹시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남미 팬이에요 언제 방송 키시나요 아아악 네? 언제 방송 키시나요 아니 죄송해요 도망쳐 하하하하하 이런 단남미 막 팬 엄청 많던데 부럽던데 저도 안티 팬이 많은데 부럽잖아요 뭐야 아하아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방금 앞에서 이거 경 큰 거 같은데? 이거 경 큰 거 같은데? 아 젠장 배드킹님 야아 거문콩님 야아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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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이다 야아 그.. 자경단일 수도 있거든 이게 와 배신 배신 많았어 아니 누가 주겠지 제가 못 봤거든요 죄송한데 근데 갑자기 두 명이 휴식하고 생겼는데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 아니 근데 자경단이 어떤 역할이야? 자경단이 그거 아무나 잡을 수 있네 계속 게임 그 한마 한마 잡을 수 있네 야 배드킹님 연기 되게 잘한다 어 그쵸? 그러면 좌경.. 고사님이 좌경단인건가? 저요? 저는 장의자에요 장의자 아 복수자였구나 어차피 안 들리겠지만 아 모르겠어요 복수자가 복수자가 뭐냐면 할인을 목적하면 복수자라고 아 근데 복수.. 복수자면은 나오.. 본인이 복수자.. 아.. 화요인님이 복수자라고 채팅으로 떴어요 화요인님이 복수자라고 아.. 화요인님이 복수자? 아니야? 흑 흑 그러면 아니 근데 감낭.. 감낭님 아까 여기 아래 같이 있었어? 아.. 잘 문다 네? 그러면 이거 검은콩.. 입니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베드킹님 제 입장은 아니 저는 진짜 아닌게요 저는 근데 진짜 아닌게 저는 아니 만약에 만약에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검은콩님 하나타님 베드킹님이 어.. 조금.. 아니 근데 그러면 3명임 그럼 3명임 이거 일단 그 주시 좀 해봐야될거 같은데 아.. 진짜 잘한다 이거.. 이거.. 주시하면 바로 근데 이거 2명 잠은 끝났는데 2명인가 아니요? 야.. 진짜 잘한다 야.. 베드킹님 진짜 잘한다 여보세요 야 모는거 진짜 잘하네 거문콩님 거문콩님 축하축하고 야.. 아.. 아.. 비둘기인데 비둘기였는데 이런 아.. 아.. 아쉽네요 저 비둘기 진짜 많이 걸렸는데 어떻게 막판에 이렇게 걸리지 뭐야 봐봐 누가 죽이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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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인목격해가지고 바로 거의 우리 킬해서 그래요 아.. 아.. 어려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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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이거 앞에서 한 명을 잡고 가긴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검은콩님이랑 이게 적이었어가지고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그.. 어.. 툰이형 우리가 그.. 우리랑 다른.. 다른건가? 왜.. 랜디에 랭콘트 마이 브로캐스트 땡큐 포 커밍 어.. 왜.. 왜 한 명으로 밖에 안보.. 안보여지 자.. 이제 저는 그만해야되요 여기 계신분이 따로 하실거면 하셔도 되고 골슨아이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에.. 원래는 열한시까지인데 연장을 많이 한거에요 재밌지만 계속하게 되면은 밤을 새일거 같아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 수고.. 수고 많이 하셨구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목소리 듣고 좋아요 이런게 구구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육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네 저는 별거 없습니다 텐션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약간 회사가 좀 진부한데요 nivel 열한시roleum 톡 알 numerator cional 오 안콜해요 얍羽hole 안할거에요 아 검은콩님한테 주는게 진짜 requirement 그니까 야 검은콩님 이렇게 속일진 몰랐네 골 야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했어요 아 예스 유 어 I think that you 라이트 유 레이트 컷 컷 마이 프로 캐스터로 영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 혼자 팀인 줄 알고 벙콩님을 그냥 저거로 몰아갔는데 벙콩님이 나니까 진짜요? 자 더 타면 안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랜디 You are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Just 아 리얼리 와줘 뭐 감사하다 아 하나탄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방송에서 뵙도록 하구요 내일은 무슨 방송할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넣으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랜디 Thank you for coming and singing Thank you I wanna broadcast Tomorrow If you're not busy Please come to my broadcast Thank you 자 개인 카톡 단체 카톡 있습니까 들어오시면 되구요 내일 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잘자요 고마 굿나잇 잘자요 고마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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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I will come here for you I have time Okay Thank you I got it Thank you 고마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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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